오늘 거시기를 한 다음에 화초장을 하나 배워줄까? 돈 타령 하시다 말았어 돈 타령 아직 안 끝났어? 그럼 돈 타령을 할 것이야 거시기 한 다음에 제비 정권 한 다음에 돈 타령이다 흥보 지락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져서 전동거리고 들어가 개 제비 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? 다리가 봉통가지가 존노 흥보 제비 어짜오대 소주가 아래리다 소주가 아래리다 말리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주군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태반의 다리가 태반의 다리가 찰칵 부러져 죽게 되었던디 어짜오진 흥보 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째오면은 은혜를 얼른 밥소리까지 바를 덕 어째오면은 은혜 어째오면은 은혜 어째오면은 은혜 어째오면은 은혜 안 같아다하고. 어찌떠로 도 났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오. 돈이 1만 9만 양이라. 어찌떠로 도 났던지 쌀이 1만 9만 양이오. 돈이 1만 9만 양이라. 쌀이 1만 9만 석이오. 돈이 1만 9만 양이라. 돈이 일만 구만냥이라 어찌 떨어부어놨던지 쌀이 일만 구만석이오 돈이 일만 구만냥이라 구만냥이라 어찌 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 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하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러워 그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러워 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 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거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 봅시다 거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 봅시다 흥보가 돈 안 개를 들고 노는디 흥보가 돈 안 개를 들고 노는디 어르신구나 절시고 어르신구나 절시고 어르신구나 절시고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돈 맹산구 거래술의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치구를 가진 돈 무기공명이 붙은 돈 이 놈 모 도나 이 놈 모 도나 안아 도나 안아 도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신구나 돈 봐라 어르신구나 돈 봐라 어르신구나 돈 봐라 어르신구나 어르신구나 돈 봐라 여보 와라 큰 자식아 여보 와라 큰 자식아 건너온 말 건너가서 건너온 말 건너가서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신구나 절식구 어르신구나 절식구 두 번째 파기에서 승리해야 돼 어르신구나 절식구 어르신구나 절식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바걸고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어디까지 배웠던거에요? 처음이에요? 처음이에요? 이렇게 그러면 안되야 많이 나가보면 안되야 얼시구나 절시고 얼시구나 절시고 얼시구나 절시고 얼시구나 절시고 얼시구나 절시고 얼시구나 절시고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산 구걸수대 파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권을 가진 돈 생살지권을 가진 돈 가진 돈 부기공명이 붙은 돈 이 놈은 도나 이 놈은 도나 아하나 도나 아하나 도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어리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쿵 어댓숲의 파퀴처럼 맹상쿵 어댓숲의 파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치고 널 가진 돈 불공명이 붙은 돈 불공명이 붙은 돈 불공명이 붙은 돈 불공명이 붙은 돈 이놈을 도나 이놈을 도나 안아둬라 안아둬라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시구나 돈 봐라 어르시구나 돈 봐라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어르시구나 절시고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쿵 어댓숲의 파퀴처럼 맹상쿵 어댓숲의 파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직원을 가진 돈 생살직원을 가진 돈 무기공명이 붙은 돈 무기공명이 붙은 돈 이 놈을 둘나 이 놈을 둘나 안아 둘나 안아 둘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시구나 돈 봐라 어르시구나 돈 봐라 잘하셨어요 이 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